안녕하십니까 항공기상청입니다. 2022년 12월 2일 저고도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실황입니다. 현재 레이더 영상을 보시면 서해상 일부와 제주도 부근, 울릉도 부근 해상에 강수의 코가 관측되고 있습니다. 서해상과 동해상에는 눈이, 제주도 부근은 눈 또는 비가 관측되고 있습니다. 문저고도 자료와 메타상으로는 실링은 3000피트 내외로 관측되고 시정저한은 크게 없습니다. 현재 바람은 해안지역을 중심으로 20나트 내외로 불고 있습니다. 적어도 주요기상 분석 및 예상입니다. 오늘 지상시정예상도에서는 주로 서해안과 제주도 해상, 울릉도를 포함한 동해상에 시정저하가 표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후 들어 시정은 점차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착빙은 2000피트 고도 내외에서 강원과 경상, 동해안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 착빙이 있겠습니다. 2000피트 고도에서 난류는 대부분 지역이 보통 난류이거나 없겠습니다. 오늘의 강수 예상입니다. 오전 중으로 동해상에 내리는 강수는 점차 약화되며 그치겠고, 서해안 주변에 있던 강수들도 오후 들어 점차 약해지겠습니다. 오늘 아침 예상 적설량과 강수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은 저고도 고도별 습소 예상입니다. 오늘 동해상은 오전까지 3000피트 내외 저고도 구름이 분포하다가, 오후에는 실링층이 올라가면서 5000피트 내외 하층운이 분포하겠습니다. 그에 반해 서해안 및 제주 지역은 오늘 일중 3000피트 내외 저고도 구름이 분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의 국내 주요 기상입니다. 오늘 울릉도를 포함한 동해상에는 오전까지 눈이 오겠고, 충남 서해안과 전라 서해안은 가끔 눈이, 제주도는 가끔 비 또는 눈이, 충남 내륙은 가끔 날리는 눈이 오겠습니다. 며칠 동안 이어진 서해안 지역 강설은 오늘 낮 동안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강설과 함께 강풍 또한 오늘 오후까지 동해 중부해상과 동해 남부 북쪽 해상에 30나트까지 불고, 이후에는 약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12월 2일 저고도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안전한 비행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